음 맘 편하고 좋은 술 있는데 아는데 가실래요? 야 이 집 좋네 제가 좋아하는 술인데 아마 형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?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남이 좋아하면 싫은데 진주 어때? 홍 실장님이요? 일적으로요 사적으로요? 뭐? 사적으로? 일적으로는 일 잘하니까 든든한 동료고 그리고 사적으로는 잠시만요 여보세요? 야 사적으로 뭐 야 씨 에휴 남자 자식이 이게 뭐야 이게 사적으로 진짜 맘에 안 들은 자식이 야 씨 얘기 중에 죄송해요 이거 진주 거 아니야? 맞아요 이걸 왜 네가 갖고 있어? 제가 줬었으니까요 그럼 돌려줘야지 중요한 반지일지도 모르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줬다거나 그런 반지 같아서 안 돌려준 거거든요 돌려줘야겠죠? 응 왜? 나 빼놓고 남자들께 뭉치더니만 벌써 끝났어? 너 일 언제 끝나니? 와인 체크 다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사장도 금방 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뭐? 너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미쳤어? 할 일 태산인데 글쎄 그냥 집에 들어가라고 너 혹시 왜 그래? 너 반지 잃어버렸을 때 그 반지 제대로 찾아보기는 했니? 어? 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또 반지 얘기야? 됐어 됐어 동우 씨 오세리 뭐? 우리 예나가 구제불농? 구제불농 엄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맛 좀 보시지 이거 뒤집힌 거 보면 이석도 좀 뒤집힐 거다 뭐야? 뭐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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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야 샌리 뭐가 나 피자를 좀 줬어? 맛있는 피자 뭐? 피자? 예 아 제가 좀 다혈질이라 화를 잘 못참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예나야 가자 예나, 피자날고 먹고 싶은 거 없어? 응 없어 현틈을 등어줄까? 아이씨 사줄 거면 뒤집기 전에 사주든 같이 뭘 진짜 이거 또 다시 다 뒤집어야 되나? 에이, 진짜. 도룡 씨. 어디 가? 어. 칼럼 때문에 편집장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. 이래야 된다면서 왜 나왔어? 도룡 씨.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던 거 알아? 나 빼놓고 사장 만난 것도 그렇고 아까 저녁 먹을 때도 그렇고. 내가 생각해 봤는데 혹시 내가 사장이랑 좀 친해져 보여서 그래서 그런 거야? 아니야. 들어가서 일해. 도룡 씨가 이런데 내가 일이 손 잡히겠어. 저기 만에 하나 오해를 했다면 사장이 나를 좀 누나처럼 편하게 대해서 그래서 그럴 거야.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어. 나를 옛날부터 알아왔대. 옛날부터? 옛날부터? 어. 우리 뉴욕에 있을 때 맨하탄 그때 날 봤었나 봐. 난 기억을 못했지만. 세상은 참 좁지? 오해할 걸 해라. 알았으니까 들어가 봐. 미안하탄에서부터 진 줄 알았어? 그 자식 그때부터 딴맘 품었던 거 아니야? 아니 그럼 저번에 저거 한다는 얘기는 또 뭐야? 상욱 씨는 한국에 왜 왔어?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요. 그럼 돌려줘야지. 중요한 반지일지도 모르잖아. 사랑하는 사람이 줏대거나. 그런 반지 같아서 안 돌려준 거구나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니라. 너 무조건 남았네. 알았지? 알았지?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데. 그럼. 몸 마를 때까지만. 잠깐 있다가 할게요. 그냥 있어줘. 내 맘도 마를 때까지. 사장님. 네? 취소됐어요? 그럼. 아니 설마. 알고도 와서 잠든 건 아니죠? 진짜. 자긴 누워 놨다고 그래요. 걱정 마요. 비밀로 해줄 테니까.